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쉐보레 올 뉴 말리브 2.0 터보 LTG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2017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7만 8천키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나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분넥도 마찬가지로 관리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킬 보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킬 보겠습니다 킬 보시면 휠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57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밀어보시면 깔끔하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2열 뒤쪽 킬 보겠습니다 킬 보시면 림 끝쪽 살짝씩 생활기스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그리고 3.81로 45%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시면은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2열 뒤쪽 킬 보시면은 림 끝쪽 살짝 생활기스 있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봤을 때 관리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후축방 경고 시스템 있습니다 사이드 밀어보시면은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보조석 앞쪽 킬 보시면은 림 끝쪽에 생활기스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78,377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그리고 LDWS, 그리고 핸들 열선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의 전통 시트, 운전석의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블랙박스 있습니다 위에도 쭉 보시면은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네, 썬루프 작동 잘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모니터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 확인되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오토 에어컨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통풍 열선 시트 있습니다 밑에도 쭉 보시면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 전자식 파킹이 있습니다 이제 2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쪽 보시면은 네, 손상 없이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중앙에 보시면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은 네, 2열의 열선 시트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화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도 먼저 보고 올게요 화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미션 부분 쭉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화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쉐보레 올 뉴 말리브 2.0 터보 LTG 프리미엄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1인 신조 차량이었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